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오늘 동료교실 할거에요 뭘거에요? 오늘 작은 동물원 준비됐죠? 네 삐약삐약 고양이 아니 삐약삐약 병아리 아니에요 고양이 삐약삐약시요 고양이가 삐약삐약 한다고요? 삐약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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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에요? 네 그럼 그렇게 바꿔서 부를게요 삐약삐약 고양이 음메 음메 강아지 왜 또 음메 음메가 강아지가 됐지? 음메 음메는 송아지에요 강아지도 음메 음메 해요 어떻게요? 음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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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렇게 바꿔서 음메 음메 강아지 따닭 따닭 사냥꾼 뒤뚱뒤뚱 꿀돼지 뒤뚱뒤뚱 물오리 꿀꿀꿀꿀꿀 돼지가 더 뚱뚱하니까 네 더 뒤뚱뒤뚱 하는군요?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꿔서 따닭 따닭 사냥꾼 뒤뚱뒤뚱 꿀돼지 푸 푸 곰돌이 또 왜 곰돌이가 됐지? 곰돌이 푸 곰돌이 푸 곰돌이 푸 곰돌이 푸 때문에 곰돌이가 된거에요? 맞아요 하하 다 바꾸실거죠? 네 다 바꿀거에요 아까 사냥꾼은 맞추셨는데 맞았어요? 네 실수죠 실수 실수에요 다시 푸 꼰돌이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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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가 가제 가제 집게 집게 사장 집게 사장이 뭐지? 허허 난 돈이 좋아 아 그 스펀지밥? 스펀지밥 난 돈이 좋아 그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네 네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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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푸르르르르르르르르블불풀 따당 따당 땅 땅 치킨 에? 땅 땅 치킨 바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삐약 삐약 고영이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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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맥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 뒤뚱뒤뚱 꼴대지 푸푸 곰돌이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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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블불풀 따당 따당 땅 치킨 지금까지 용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 4 5 5 5 5 9 10 감사합니다.